LA 레이커스를 누르면서 07년도, 08년도에 우승 반지가 하나도 없었던 이 3명이 다 하나씩 끼게 되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농구원샷의 둘기입니다. 상탐! 네, 안녕하세요. 농구원샷의 노바넷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고 온 주제는 NBA 역대급 빅3, 베스트5. 노리콜린 해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지. 역대급 빅3가 만들어졌다. 약간 판타지 같은 조합이 만들어졌어. 하든, 어빙, 듀란트. 잘 될 것 같아? 저는 조금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즌 중에 급조된 팀이란 말이야. 당장 안정성을 갖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공격력은 최강이지만 수비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내구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 이 3명이 건강한 모습으로 시즌을 잘 치러야 되는데, 누구 한 명 빠지고, 누구 한 명 계속 부상당하고, 체력 아껴준다고 쉬게 해주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두 명씩 뛰고, 혹은 한 명 뛰고, 빅3 중에. 그러니까 원딜이 체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역대급 우리가 빅3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빅3가 정말 우승을 한 경험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지. 농구원 샷을 뽑은 NBA 역대급 빅3, 5위. 5위! 07, 08년도 보스턴 셀틱스의 케빈 가넷, 레이 알렌, 폴 피어스. 알지, 잘? 아, 잘 알죠. 제가 또 좋아하는 선수, 폴 피어스. 폴 피어스? 네, 집에 또 저지도 있고. 그 폴 피어스는 이제 보스턴의 프랜차이즈 스타고, 거의 10년 동안 보스턴에서 암흑기와 부흥기를 다 거친. 진짜 10년 동안 보스턴에서는 폴 피어스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팀 성적이 계속해서 좋지 않았고, 폴 피어스가 어느 정도 전성기에 올라왔을 때 나가고 싶은 거지. 자기가 이제 우승 반지를 얻기 위해서 더 좋은 팀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구단에서 급하게 막기 위해서 이제 레이 알렌을 데려와. 뭐 3점 슛 하면 지금은 이제 스테판 커리지만, 예전에는 레이 알렌, 레지 밀러 이런 선수들 있잖아. 레이 알렌이 아직도 올타임 3점 슛 개수로는 1위야. 이제 조만간 이제 커리가 깨겠지만, 그 전성기 시절에 보스턴에서 이제 영입을 했고, 또 하나 우리 그 외로운 늑대, 케빈 가넷을 영입을 했지. 케빈 가넷은 미네스타에서 마찬가지. 뭐 폴 피어스랑 비슷한 상황이었어. 소년 가장이었던 거지. 계속 그 팀을 뭐 먹여 살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미네스타에서 군림해 왔었는데, 이제 우승 반지가 필요한 시점이 된 거야. 그 케빈 가넷도. 이제 전성기에서 살짝 꺾인 시점. 이제 보스턴으로 합류를 하게 됐지. 그래서 이제 빅3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 우승 반지의 목적을 갖고 이제 3명이 만났단 말이야. 여전히 공격력이 좋았던 폴 피어스, 그리고 레이 알렌, 그리고 케빈 가넷은 공격력이 폼이 좀 떨어져서, 원래 수비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거든. 포워드 중 수비가 제일 좋은 선수가, 그 당시에 팀 던컨이랑 케빈 가넷이었어. 가넷은 보스턴에 합류하면서, 오히려 공격력이 좋은 폴 피어스랑 레이 알렌이 있으니까, 수비 쪽에 가담을 하면서, 이 빅3가 포텐이 터지게 되는 거지. 그 07년도, 08년도에. 우승하고, 우승 당시에 이제 그 사인볼. 형네 집에 있었잖아. 그래, 아 있었지. 있었잖아. 팔았잖아. 좀 힘들 때 팔긴 했는데, 굉장히 값어치 있는 에디션이었지. 우리나라에 한 개만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한 개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다시 영입하려고. 어쨌든 당시에 막강한 공격력과 수비력, 빅3의 조합을 이끌고, 그리고 시내에 또 라조논도가 있었어. 켄터키다학에서 온 라조논도가 있었는데, 팀 조합이 좋았던 거지. 정규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고, 플레이오프에서 예상 밖으로 좀 힘들긴 했었어.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애틀란타전에서 7차전까지 갔고, 르브론즈에 있는 클리블랜드 만나가지고 또 7차전 갔고, 근데 이후에 LA 네이커스를 누르면서, 07년도, 08년도에 우승 반지가 하나도 없었던 이 3명이, 다 하나씩 끼게 된 거야.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흩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아니지. 우승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선수들이, 우승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목표가 뭔지 알아? 한 번 더? 한 번 더야. 선수들이 다 그래. 그래서 2연패, 3연패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다음에는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끄는 LA 레이커스한테, 그 다음 시즌, 09-10 시즌이지. 이때 보스턴이 무릎을 꿇게 베. 코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코비 하면은 왜, 코비는 왜 빅3가 안 될까? 세 명이 없어서? 당연한 얘기인데, 빅3라는 조합이 만들어지기 원래 굉장히 힘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셀러리 캡에 대한 부분 때문에, 누구 한 명이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이상, 이 셀러리 캡을 세 명 다 가져갈 수가 없단 말이야. 보스턴 빅3 결승을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보스턴에서 내보내야 됐어. 이 빅3 때문에. 근데 요즘에 트렌드가 또 빅3보다 최강 듀오를 많이 결승을 하잖아. 작년에 우승한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니스하고, 갈매기 듀오 있었고, 제임스 아든하고 웨스트 브루프 듀오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빅3라고 불리울만한 선수까지는 없었어.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샤키 로닐과 함께하면서, 3핏 달성하고, 파엠은 전부 다 샤키 로닐을 가져갔지?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가 완전히 전성기 2000년대 후반인데, 이때 보스턴 셀틱스가 우승하고, 그 다음 연도에 레이커스가 2년 연속 우승을 하면서, 코비 브라이언트가 파엠을 가져가지. 어쨌든 빅3가 중요한 거니까, 보스턴의 그 빅3가 1년 동안 굵고 짧게 우승을 하고, 그 다음 연도 준우승하고, 이제 서서히 사라지긴 했지만, 빅3는 우승과도 같은 공식이다라는 게, 이때 처음 만들어졌다고 봐야 돼. 뭐 빅3, NBA 최강 빅3는 누구일까? 라고 하면 딱 떠오르지 않아? 케빈 가넷, 레이알 렌, 폴피어스. 생각보다 되게 단일 시즌 우승하고 끝났단 말이야. 우승을 장기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 단일 시즌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빅3였다. 그래서 5위로 뽑은 거지. 이렇게 5위 케빈 가넷, 폴피어스, 레이알 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바로 4위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BA 역대급 빅3, 4위. 1980년대 LA 레이커스의 매직존슨, 카림, 압둘자바, 그리고 제임스 워디. 좀 생소하지? 너무 옛날로 가서. 압둘자바는 워낙 유명한 선수니까, 어렸을 땐 들어봤죠.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거기 압둘자바 약간 그런 최프람 시리즈 농담. 80년대에 거의 최고의 라이벌 팀, LA 레이커스랑 보스턴 셀틱스. 보스턴 셀틱스에도 레리버드를 중심으로 빅3가 있었고, LA 레이커스에는 매직존슨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전에 카림 압둘자바는 이미 미러키벅스에서 굉장히 훌륭한 센터였고, 당대 최고의 특점력을 자랑하는 스카이홉슛. 대학리그 NCAA에서 카림 압둘자바 때문에 덩크슛이 제한이 됐었어. 그래서 개발한 게 스카이홉슛. 훅슛이랑 스카이홉슛이 다른 점이 뭔지 알아? 탑점이 높은 거에요? 탑점은 굉장히 높고, 훅슛은 그냥 말 그대로 링 위에 살짝 올려놓는 수준인데, 스카이홉슛은 거리도 먼데 팔을 약간 뒤로 빼가지고, 아예 페이 더웨이처럼 슛 자체를 못 맞게. 그걸 따라하고 싶어도 다른 선수들은 못해. 근데 카림 압둘자바는 성공률도 굉장히 좋았고, 스카이홉슛을 만든, 어떻게 보면 훅슛의 대명사라고 봐야 되는데, 이 선수가 미러키벅스에서 훌륭한 시즌들을 거치고, 전성기의 70년대 중반에 LA 레이커스로 넘어온단 말이야. LA 레이커스의 1980년도에 레직 존슨이 신인으로 들어와. 신인으로 들어오자마자 이 팀을 하드캐리해가지고 우승을 해버려. 그해 파이널 MVP도 받았어. 82년도에 제임스 워디라는 포워드가 들어오면서, 빅3가 결성이 됐는데, 80년대에 보스턴이랑 레이커스랑 굉장히 파이널에서 많이 만났어. 근데 그 10번이잖아, 10년이면은. 10번 중에 LA 레이커스가 파이널 진출을 8번을 했고, 우승을 5번을 했어. 이 5번 중 파이널 MVP를 이 3명이 다 나눠가셨어. 레이커스의 3번 파이널 MVP, 카림 압돌자바, 제임스 워디도. 제임스 워디 되게 생소하잖아. 제임스 워디는 몸집도 굉장히 좋고, 단단한 포워드고 스피드도 좋은 선수인데, 당대 최고의 포워드 중 하나인 레디 버드와 도미니크 웰킨스 이 바로 밑에급 정도는 돼. 돌파력도 굉장히 빠르고, 힘도 좋고 이래서, 루그론 제임스의 약간 하위 버전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고, 클러치 타임에 굉장히 강하고, 파이널에 되게 강해. 8788 시즌에 파이널에서 자기 생애 처음으로 트리플 더블을 하거든? 그래서 파임 가져가잖아. 근데 이 세 선수가 전부 다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 선수들이야, 전부 다. 막강하지. 우리가 잘 NBA를 접하기 힘든 80년대이긴 하지만, 이렇게 역대급으로 압도적인 시즌을 보낸 빅3가 있었을까? LA 레이커스랑 포스턴 셀틱스가 옛날부터 전통의 강호잖아요. 이런 팀이라서 빅3를 보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약 팀인데 우리가 가상의 위저드 같은 팀에다가 빅3 몰아넣고 그러면 이제 우승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보스턴 셀틱스도 수년 동안 우승은 뭐야, 플레이오프 진출도 힘들고, 미래수타 팀 홀보즈도 간신히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수준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근데 그런 선수들이 모였어.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선수들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출혈이 있었어. 막 다 내보내고, 케빈간에서 7대1 트레이드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게 남는 선수가 있냐고. 옛날에 크리스폴이 휴스턴으로 갔을 때 8대1 트레이드 했었잖아. 그러면 농구 뭐 3시에? 그렇잖아. 근데 그걸 증명한 게 처음에 보스턴 셀틱스였다는 거고. 이 레이레이레이커스도 어쨌든 매직 존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지만, 최강 센터의 카리맥들을 잡아 준수했던 수준의 포워드, 제임스 워디, 매직 존슨이 있었단 말이지. 이런 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우리가 MJ 하면 마이클 루다니가 하는데 원조 MJ가 매직 존슨이지. 매직 존슨이 트레이드에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드래프트로 온 거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좀 싸게 결성이 된 빅3이네요. 그랬기 때문에 빅3가 가능한 거지. 거의 전성기 선수들이 3명이 아까 같이 만나게 되면 출혈이 어마어마한 거지.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지. 매직 존슨도 보면 알겠지만 1980년도 루키란 말이야. 루키로 LA 레이커스에 와서 5번 파이널 우승을 하고, 3번 시리즈 엠블리피 타고, 또 3번 파이널 엠블리피 타고, 어시스트 왕만 4번 하고, 이런 선수가 한 명 그냥 팀에 들어오면 다 막 흔들어주는 거지. 거기에 이제 조력자들, 센터랑 포워드 딱 붙으니까 우승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쉽게 우승한 건 아니지만, 역대급 빅3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라이벌 팀이었던 보스턴 셀틱스에서는 80년대, 레디버드, 케빈 맥케일, 로버트 페리쉬. 빅3 대 빅3 좀 재밌었지. 레이커스가 80년대 5번 우승했다고 했잖아. 보스턴은 3번 우승했어. 이렇게 4위 선수들도 다 알아봤고요. NBA 역대급 빅3, 3위. 3위. 손가락이 안 펴져. 11-12 시즌, 12-13 시즌에 마이미 히트. 루 브론 제임스, 데인웨이드, 크리스 보씨. 이 빅3도 많이 알려져 있지. 2003년도 드래프트 동기야. 그때 1라운드 1번 픽이 루 브론 제임스였고, 4번 픽이 크리스 보씨. 그리고 5번 픽이 드앤웨이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보면 대부분 소년 가장들이 많지. 혼자서 힘겹게 팀을 이끌다가 합심을 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만나서 우승을 이끈다. 이런 아름다운 동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3명도 만난 거지. 루 브론 제임스는 전 시즌까지 클리블랜드에 있으면서 에이스 역할을 했었는데, 마이미에 오는 과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지. 크리스 보씨 같은 경우에도 토론토 랩터스의 소년 가장이었어. 크리스 보씨 역시도 이 빅3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모의가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성적을 안 좋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루머가 떠돌았었어. 그리고 홀로 마이미 히트를 이끌었던 데인웨이드. 데인웨이드는 이미 마이미에서 보여줬지. 2006년도에 마이클 조던급 활약을 하면서 우승을 하고 파이널 MVP를 가져갔어. 그 이후에 계속 힘을 못 썼지. 한 시즌 반짝하고. 그리고서 다시 만난 게 이 3명. 2010년, 11년 시즌에 우승을 못 했어. 당연히 우승을 할 줄 알았는데 파이널에서 델래스 메버리스를 만났단 말이야. 아, 노비츠키. 어, 노비츠키의... 노비츠키가 파이널 당시 독감이 걸렸었잖아. 그걸 조롱한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때 이제 루브론 제임스의 안티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지. 반대로 덜 로비츠키가 이제 영웅 같은 선수가 된 거고. 그 다음 시즌에 제임스가 일을 간 거야. 11, 12 시즌. 그 다음 해인 12, 13 시즌. 이 시기가 루브론 제임스 전성기. 가장 훌륭했던 시즌. 지금도 잘하잖아. 지금 뭐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잘하는데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던 게 이 두 시즌. 두 번 연속 시리즈 MVP, 파이널 MVP 하면서 파이널 우승까지 다 가져간 시즌이었다. 이 셋이 그 전에 국가대표에서도 같이 빅3 활약을 했었고. 너무 셋 다 뛰어나니까 각 팀의 에이스들이고 막 이러니까 국대에서도 주장이 그냥 3명이었어. 이런 3명이 한 팀에서 뛰는 그런 판타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전성기 시절을 안 지난 그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좀 사기팀, 사기 캐릭터들이 모여서 좀 쉽게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빅3의 시대이지 않았나. 네, 이렇게 3위 루브론 제임스와 또 그의 친구들까지 알아봤고요. 그의 친구들? 네, NBA 역대 최고의 빅3. 2위. 2위는 16, 17, 17, 18 시즌의 커리, 탐슨, 듀란트. 컷탐 듀. 워낙 뭐 유명하죠. 농구 모르는 사람도 다 알죠. 무한도전에도 커리 나왔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스테판 커리는 현대농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선수잖아. 리빙 레전드죠. 3존슛 성공률로만 보면 기존에 레이 알렌이나 레지 밀러랑 비슷할 수 있어. 근데 성공 개수를 따져보면은 그냥 압도적으로 커리가 훨씬 많아. 그 물량으로 따지면은 약간 제임스 아든이랑 비슷하거든? 쏘는 그 개수가. 근데 제임스 아든은 그만큼 성공률이 좋지가 못하지. 그러니까 역대급 그냥 3존슈터. 당연히 넘버원은 스테판 커리. 커리의 유일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선수가 클레이 탐슨이었거든. 근데 이 두 선수가 한 팀에 있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였는데. 14, 15시즌에 이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승을 했어. 커리 탐슨 듀오로. 골든 스테이트의 팀의 전성기를 달리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다음 해에 클리브랜드로 복귀한 루우론 제임스를 만나지. 거기서 이제 덜미를 잡히면서 우승을 못했지. 실제로 시리즈 MVP는 2년 연속 커리가 가져갔지만 파이널 MVP를 제임스가 가져가게 돼. 다시 팀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케빈 듀란트를 영입을 하게 되는데. 케빈 듀란트야말로 거의 역대급으로 배신 때리고 욕먹는 선수 중에 아까 얘기했던 루우론 제임스. 클리브랜드에서 마이미를 넘어왔을 때. 그에 못지않은 욕을 먹었던 게 케빈 듀란트였어. 팀의 충성심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선수였단 말이야. 깔끔하게 뒤통수 치고 나갔는데. 그 당시에 뒤통수가 치고 나갔을 때는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언론도 굉장히 안 좋았어. 어차피 우승권에 있는 팀이고. 커리랑 탐슨이랑 둘이 있었는데도 우승을 했는데. 그냥 숟가락 얹으러 가는 거다. 다 된 밥상에다가 그냥. 그냥 가서 반지 받고 싶어서 그냥 출석 체크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 그 당시에는. 근데 어떻게 됐어? MVP 타지 않았어요? 파임? 파이널 MVP를 16, 17, 17, 18 시즌 2연속 파이널 MVP를 받았는데. 그 시즌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시즌 시리즈 내내 계속 이제 상대 쪽의 라이벌이었던 클리블랜드. 파이널에서 계속 커리가 부진했어. 반대로 커리가 듀란트 없었으면은 힘을 하나도 못 썼을 정도의 파이널이었단 말이야. 16, 17 시즌도 그렇고 17, 18 시즌도 그렇고. 시리즈 중 한두 번씩은 막 커리도 막 똥싸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커리가 듀란트라는 버스에 탑승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우승을 가져가는데. 듀란트가 파이널 MVP를 2년 연속 받고. 골든 스테이트 입장에서는 5년 연속 파이널에 진출을 했지만. 커리는 단 하나의 파이널 MVP도 없었다는 거. 이게 지금 아직도 없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커리 안티 팬들은 이제 이 역사를 보고. 봐라 파엠 하나 없는 게 무슨 뭐 거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 커리가 이거 달러를 이렇게 감싸면서 옹호하는 과정에서. 자모란트가 반대로 커리를 욕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였어. 너는 파엠 하나도 없잖아. 이 듀란트가 여기 그 골든 스테이트에 어떻게 왔겠어? 욕먹으면서? 욕먹으면서 왔는데 어떻게 오냐고. 몸값이 비싼데. 본인이 몸을 깎고 들어와야지. 몸값을. 아 그때 그래서 그 욕을 먹은 건가? 무슨 샐러리 캡 기사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듀란트가 몸값을 확 깎고 들어와가지고. 빅3가 탄생이 됐는데. 근데 파이널 MVP는 또 자기가 다 가져갔어. 그냥 지금도 듀란트 경력을 보면은. 두 번 우승 두 번 파이널 MVP밖에 없어. 그때 가져간 거야. 알짜네. 알짜야. 투자 좀 할 줄 아네. 탐슨 같은 경우는 포팔력 하나로 따지면은. 커리랑 거의 견줄 만한 실력이지만. 기복이 좀 있어. 터지면은 장난 아니야. 정말 커리보다 더 포팔력이 있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NBA 역사상 한 쿼터 최다 득점 기록 가지고 있잖아. 한 쿼터? 어. 몇 점일 것 같아? 그게 37 득점이거든. 한 쿼터에 본인 한 명이서 넣은 득점. 한 쿼터에 한 팀이 37점 넣기도 힘들어. 그렇게 미치는 날에는 탐슨도 장난 아니단 말이야. 3전 슈트 하면은 지금 커리잖아. 한 게임당 최다 3전 슈트 기록은 누가 가지고 있어. 탐슨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14개로. 커리는 13개까지 있어. 프랜차이즈 스타 겸 중심을 잡고 있는 스테판 커리. 한 번씩 크레이지 모드를 가지고 있는 탐슨. 최고의 캐치니슈터 탐슨. 두란트가 몸값 확 깎고 탑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두란트가 하드 캐리하고. 이 탐슨과 커리가 탑승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지. 네 이렇게 2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컷탐듀. 빅3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 한 팀 남았네요. NBA 역대급 빅3. 1위. 1위. 1위는 다들 예상하셨을 텐데. 96년부터 98년도까지 3핏을 달성한 시카고 불스의 조던, 피펜, 로드맨. 이거는 뭐 농구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90년대 초반에 이미 91년도부터 해가지고 시카고 불스가 3핏을 달성을 했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농구계를 떠나서 야구를 하고 다시 돌아온 시점이. 정확히 말하면 9495인데 9495 시즌 중에 플레이오프 기간 중에 합류를 했어. 첫 번째 은퇴를 번복하고 합류를 했는데. 올랜드한테 발려. 조던이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 그 다음 시즌인 9596 시즌 때 연습량이 어마어마했다고 해. 그래서 같이 함께 준비를 했던 동료들이 나중에 시합을 했을 때 굉장히 편했다고 해. 연습이 더 빡세서. 경기에 나가면 오히려 연습처럼 하고. 연습 때가 너무 빡세가지고 조던이 맨날 갈구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하거든. 90년대 초반에 3핏 했을 때 피펜, 조던 피펜 같이 있었지. 그리고 호레이스 그린트라고 있었는데 9495를 끝으로 이적을 하면서 데니스 로드맨을 데리고 와. 재밌었던 게 90년대 초반에 시카고 불스가 3핏을 달성했을 때 80년대 후반에 가장 강력했던 팀이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배드보이즈, 알지 않아 토마스, 로드맨 이렇게 그때 되게 거칠었던 팀인데 80년대 후반에 디트로이트 피스톤즈가 2연패를 하고 3연패를 가로막았던 게 시카고 불스거든. 그 과정에서 시카고 불스가 배드보이즈한테 굉장히 많이 구타를 당했잖아. 그때 로드맨이 가장 많이 뚜덕했던 시카고 불스의 선수가 스커티 피펜이야. 그래서 가격당한 장면들이 막 나오거든? 실제 피펜이 쓰러져가지고 거의 기절할 정도로 있던 적도 있고. 어머 어떻게 했어? 로드맨이 갑자기 합류로 했는데. 피펜 입장에서는 또 트라우마가. 그걸 또 아우르면서 잘 조율할 수 있는 감독이 있었잖아. 필잭슨. 사과부터 하고 들어와라 해서 이제 로드맨이 숙이고 들어왔지. 그러면서 이런 빅3가 결성이 됐는데. 뭐 조던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는데. 피펜은 조단과 함께 여섯 번의 우승을 했고. 스몰 포워드의 표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수지. 조단도 스커티 피펜이 없었으면 시카고 불스가 여섯 번의 우승을 절대 가져갈 수 없었다. 역대 최고의 2인자라고 봐 나는 그 스커티 피펜이. 조단이 떠났을 때도 건지했고 불스에서. 그리고 조단이 왔잖아. 로드맨이 합류를 했는데. 로드맨은 뭐 잘 알려져 있지. 리바운드왕 잘 알려져 있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 한 시즌 평균 리바운드 개수가 18.7개인 적이 있어. 18.7개? 8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TV를 보면 자막에 리바운드가 20몇 개 이래. 저거 오탄한 거 아니야? 득점 아니야? 리바운드 개수가 평균 개수가 15개가 넘은 시즌이 6번이나 된다. 일단 링 맞고 티어나 나온 번은 거의 로드맨이 다 잡는다고 보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런 선수를 영입을 한 거야. 그리고 피펜은 또 최고의 수비수. 공격력도 좋았지만 최고의 수비수였고. 리바운드도 되고. 거기에 역대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마이클 조던이 있으니. 당연히 역대 최고의 빅스리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마이클 조던 농구의 신이라서 인기가 많지만. 마이클 조던조차도 안티가 있잖아요. 그런 안티들의 댓글 같은 거 보면 피펜빨이다. 이 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피펜 로드맨 없었으면 마이클 잭슨 우승할 수 있었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사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우승한 게. 맞아. 빅스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오늘 주제를 다룬 빅스리가 팀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나 에이스 같은 선수가 있겠지만 그 조력자들이 되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그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마이클 조던조차도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거야. 피펜이랑 로드맨 같이 훌륭한 선수들이 있었고. 대신 조던이 리더십을 갖고 연습장도 굉장히 하드했고 힘들었었잖아. 그걸 잘 이끈 사람이 조던이긴 하지만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피펜이 없었으면 조던이 과연 6번이나 우승할 수 있었을까? 아까 우리 커리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했잖아. 두려원도 없었으면 한 번은 우승했지만 두 번 더 우승해서 총 세 번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거지. 본인이 실력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팀과의 조합 그리고 조력자, 시기 이런 것도 다 맞아야 된다고 그런 거지. 이 빅스리가 결성되기 굉장히 힘들어. 특히 현대농구에는. 특히 셀러리 캡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데 그게 오랜만에 판타지스러운 빅스리가 만들어졌잖아. 브로콜리 넷츠에. 그래서 우리가 오랜만에 추억의 빅스리를 좀 꺼내본 거야. 한국 농구에서는 빅스리가 있을까요? 허동택이 있었잖아. 허동택. 지금은? 국내 농구 중에 빅스리를 말할 때 용병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아니면 이정현, 라고나, 송교창? 이정현, 라고나, 송교창? 라고나는... 어, 라고나 한국 사람이니까. 그치? 어,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서로 간에 좀 그런 양보 같은 것들이 있어야, 양보와 배려가 있어야 그 빅스리의 조합이 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로드맨이 오히려 빅스리라고 자기는 얘기를 안 했고 로드맨은 세계 최고의 원투펀치가 마이클 조던과 스커티 피펜이라 그랬거든. 그만큼 배려십이 있어야 되고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느 한 명은 디펜스나 수비, 리바운드 이런 거에 구준일을 좀 도맡아서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 쉽지 않지. 이번 브루클린 넷츠의 빅스리가 공격력이 좋은 세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가 있지. 근데 제임스 하드린이 약간 태세 전환을 했잖아. 어시스트를 좀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 들어온 신입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멤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구준일을 자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또 언제 바뀔지 모르지. 어떻게 그 조합이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올리는 영상에 소중한 댓글을 달아주시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신 분에게 제가 한 분을 뽑아서요. 몰텐 농구공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뽑나요? 베스트 댓글 좋아요 많은거죠. 좋아요 제일 많은걸로? 원샷이 해. 우리가 그... 선물 드리겠다고 했더니 불쌍해 보였는지 원샷이 가죠. 저희가 이제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시청자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다 돌려드리는 거지. 그리고 또 좋은 피드백 주시면 반영해서 더 재밌는 영상 우리가 만들고 이제 저희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농구원 샷! 아...